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생님 지금 어디왔습니까? Beer Beer 여기 와서는 속바람 난 후에 한 번에 몰락한 곳이 있니깐 뭐지?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짜증나면서도 네 얼굴만 봐도 맛있어 뭐 샀어? 이리 왔나? 나 막상 이리 와봐 그야! 어디 밖에 안 다르구? 손atter자 비가 올 것 같은데? 아... 조리 완전 비솔탕 만든 거 아냐?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해 나 잘생겼네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해 정신 차려야지 나는 어떻게 해 화심을 쌓던가 확 힘에 질러보고 확실히 찾는가 심어내신 때쯤에서 직접 나서가지 자꾸 뭉뚱그리는데 뾰족할 수가 나올 때가 두 친구는 이미 신어버린 듯해 내 생각에 약이는 전보다 빠르게 점 그대야 햇보다 만드는 선에서 고스트레이드 작사의 반수할 게 있지만 진심한 통도 해 여사 넌 하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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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